안녕하세요. 민스 헤치입니다. 뭐야 진짜 진짜 두 분의 그 자주 있는 브라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저 얘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좋은 척 하고 있는 거죠. 와우! 어떨 때 제일 피곤해요? 저는 오래 쉬면 피곤합니다. 저는 언니가 이럴 때 피곤해요. 아이고 이상하다 저 자리 자놓고 너 잘 때 내가 얼마나 피해줘 자리를 진짜 피해줘. 진짜 조용히 조용히 카펜더 이렇게 조용히 피해줘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라고 나한테 주잖아 이 접시를 너무 이쁘게 웃으니까 침도 못 뺏고 먹은 게 없어 나는 이런 거 어떡해 뭘 어떡해 미친 기 socioe 내 솥 có 그래 그니까 당신이 한 개에 없어 네 왜 왜 왜왜왜왜요? 사랑해요? 야 돈 너한테 있냐 유진아 나 spot 꾸러줘라 안돼 왜에 나 하는데 OR intestinal 찾어줄게 야 밖에 나가면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언니가 SNS에 올리고 싶다는지 너랑 둘이 찍은 셀카 있으면 보내줘 그래서 제가 갤러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언니랑 찍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내야 돼서 잔뜩 보내줬어요 확인을 안 하고 근데 웃긴 건 소원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개인톡을 남겼어요 저는 또 참지 않거든요 언니 왜 답장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또 사용 안 돼 마지막으로 제가 남긴 카톡이 뭔지 알아요? 뭐야 가만두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읽었어요 실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구나 맞습니다 당신 말고요 슬퍼요? 어쩔 수 없어 현실이야 근데 락 시즌 8부 아니지 뭐하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헤이 쏘리 쏘리 언니 disorders 말 고르다가 시bum 안유진 너 그거 먹고 퍼기나 뮤비 찍어봐 아 한 입? 아 언니? 난 괜찮아 언니 안 돼! 갑옷 유진아 유진아 먹어 이제부터 Rules 하나 이, 왜 굳이 여기서 싸워? 종종 강남 미 이게 또 넥툰 그건가? 우와 부럽다 파채 올려 파채 올려 영지아 파채 올려 제로봐봐 제로봐봐 간장 좀 간장 찍으셨나요? 배부르긴다 10분정도 에스쿨 제작진 에스쿨 에스쿨 참기형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잖아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야! 막내가 막아놨어! 나 이렇게까지 인식으로 화내는거 처음봐 땅! 띠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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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좀 힘드네 나무 아 저는 무조건 열매가 맺혀있는 나무여야 되는줄 알았어요 누가 그랬어? 나 혼자 항상 그랬는데? 유진이가 오늘 나한테 때리겠는데? 잘해볼게요 준비 힘내! 가만두지 않겠어 사랑 사랑해 아니 개! 주생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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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지스깃 앤 유진 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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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구경 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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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자신있게 부드럽게 자신있게 스몰토크 스몰토크 스몰토크요 어떤 토크야? 스몰토크 나는 그냥 그거 얘기하려고 했지 페이버리 아티스트 얘기하려고 했잖아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화가 나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화가 나는? 화가 나는?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상대 팀이 심지어 상대 팀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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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양심 고백 죄송합니다 신청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 못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 있네요 못 받아들인 언니 해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아 아 3대1이었구나 너 팀 버려? 너 팀 버려? 자 떨어트리지 영어 쓰지 빨리 와요 고맨 나사 즐겼어요 노을 쓰고 못해 영어 써 나한테 욕심 국가대표라고 해 나 두개 열심히 더 안해 영어 써 분위기 띄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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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무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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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너나 믿어? 유진이 가야지 힙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정답 어떡해 나 아직 있어 유진아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저희 봐주세요 간다 하나, 둘, 셋 언니 언니 어떡해 나쁜 자식 쓰레기야 유진아, 너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응, 그래야겠다 근데 뛸 때 조심해, 다치니까 우리 너무 스웨트하세요 유진이랑 처음 커플인데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내일 보일까? 그럼 너 내일 나랑 실크하면 그거 커플로 해 커플 좋아해? 내가 그렇게 좋아해 이거 약간 영준이 스타일인가? 영지가 좋아하겠다 미니틱을 맞춰서 미니틱은 미미틱 진짜 내 마음에 쏘가라 고마워 귀여워 미니틱을 잘 모니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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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가 다 똑같아. 외로워요. 외로워요.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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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서 온 그대. 정답! 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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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고갈롱이 나요. 반대로 갔습니다. 정연! 도매니저! 도매니저! 맞다. 할머니가! 도매니저! 도매니저! 한마디. 정연! 예전! 도매니저! 괜찮아요? 이 언니는 맨날 뽀뽀해! 흔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 핀란드에서도 뽀뽀 많이 해가지고 흔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